봐봐! 저기다 넣었으면 저기다 넣었으면 왜 이렇게 빠져? 대각을 치길 바랬어? 준비 안 한 것도 아예 그치? 그럼 그냥 넣어놓고 구경한 거잖아 넣었으면 거기 봐야지 거기다 넣었으면 저기로 가야지 안녕하세요 나이스! 잘못 졌어 파이팅 이제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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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quality 힐 힐 힐 힐 힐 힐 으악! 미안 미안 길게 때리자 쏘리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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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원 서비스 한 번씩 들어갈 때 4,5 4,5야? 2,5 2,5 2,5 2,5 2,5 2,5 2,5 2,5 2,5 3,5 2,5 3,5 2,5 2,5 내 필살기 내 필살기 내 필살기 2,5 3,5 3,5 와 진짜 왜 자꾸 저 움직이냐고 이게 넘어갈 뿐이 아닌데 2,5 2,5 2,5 아 무서워 어디까지 뛰어 왜 이렇게 높게 뛰는데 왜 이렇게 높게 뛰어 2,5 3,5 2,5 2,5 4,5 3,5 1, 2, 3 1, 2, 3 인이 형! 인이 형? 진짜 인이 형 미안, 미안 정하지, 정하지 아, 쉿 아, 승리 죽었길꺼야 미안, 미안 다음으로 준비해야 돼 이제 다 넘어오니까 아, 야 아, 미안, 미안 아, 빠져, 더 빠져야지 아, 미안, 미안 아, 미안 아, 미안 아, 미안 아, 미안 아, 미안, 미안 뒤를 왜 봐 뒤를 봐줘 뒤를 봐줘 뒤를 왜 봐줘? 아까 봐야지 할렐루 2, 3, 4 5, 4, 4, 4 1, 2 4, 1, 2, 2, 2, 3 1, 2, 3, 3, 2, 1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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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-0 9-0 그럼 내가 써본가? 넘겨 아 미안 미안 아 쏘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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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하면 돼? 아 왜 이렇게 하면 돼? 아앗 아앗 앞에 봐 나이스 땡큐 동욱 땡큐 다시 상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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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리가 더 가야지 사이 사이, 매치야? 사이, 매치야? 아니, 14-12 5-2 하... 다리가 안 움직이네 잡아, 잡아 돌자 업데이트는 돌아야 돼 이 차랑 응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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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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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사이, 사이, 사이 한 개만 넘기 하나, 오케이 세븐 쓰리 손에 힘 빠졌어 세븐 쓰리 세븐 쓰리 또 포야? 포 포 손에 힘 안 빠졌으면 들어가는데 힘들어 형 누워 열어 애매하게 만들 수 있어 열어줘 끊어지면 내가 체생각 준비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보통은 돌을 돌아야지 오케이 방금 이제 대가 대가 볼게 원래 안 되는 거잖아 책상으로 그냥 책상으로 됐어 됐어 5-9 1, 2, 3 1, 2, 3 쏠쏠 아 미안 뭔가 애매하게 내가 이만큼 들어오는 골이었으면 조금 빠져줘 근데 여기 치고 여기를 다 쳐야 돼 그렇지 그렇지 커버해줘 올릴거야 아니야 놨어야 돼 위에서 잘 잡아놓고서는 자신감 있어 땡큐 63 나다 응 도망있어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억지 억지 3 3 3 3 갑자기 또 억지 뭐 잘하나요 슬리플레이 잘하다가 지금 저희가 잘해서 지는거지 한다고 해야지 여기 가서 하던거 해야지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3 2, 3 2, 3 2, 3 3 2 2 3 3 3 3 3 3 3 4 4 4 5 5 6 6 6 6 6 6 7 7 7 8 9 9 9 10 9 10 10 12 12 12 12 13 14 14 14 14 14 15 14 14 14 14 15 15 15 16 16 19 19 그냥 몸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치면 되겠지 이게 뭐야?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? 자세 낮추고 이렇게 딱 치면 되지 아니 몸을 딱 틀어주면 되거든 세게 오는 볼도 아니었고 지금 성장에 너무 만족하는 거 아니야?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? 어 그러라면 더 가야 돼 아니 아까도 동현이랑 스매시 할 때 올린 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올려주면 하나도 못 받았거든 아까 스매시를 그래서 자꾸 뭐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꾸 하면 안 되는 걸 해보려고 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걸 하면 더 안 되지 그냥 기본으로 하되 연습을 더 해야지 그렇지 그거 한 두 개를 받아내는 연습을 하고 그거 한 두 개를 버텨서 빼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 돌겠는데 진짜로 그 중간에 한 13점 14점까지 잘 따라가다가 스매시 한둥이 맞고 변칙하더니 막 우두두두두 하더니 점수 한 10점 차 바로 나버렸잖아 한 번도 안 되겠지? 한 번도 안 되지? 안 되지? 안 되지? 한 번 물어보자 어? 한 번 vampire 아 할지 어어 아 뭐였어야 됐어? 아 뭐였어야 됐어? 어. 올리고 빠지면 돼 너무 많아 아니 스스로 가운드 해주세요 때리고 가운드 와서 가운드 와서 다시 서시 때리고 네 아우 더웠어 좋아 아 몸에 힘 빠진다 나이스 나이스 으어주ials instя 나이스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끄면 안 돼 어 못뜯이 있어 앞으로 다 하고? 아냐 아냐 앞으로 뿌려내라고 봐봐 저기 다 넣었으면 저기 다 넣었으면 왜 이렇게 빠져? 대각을 치길 바랬어? 준비 안 한 거 같아 그치? 그럼 그냥 넣어놓고 구경한 거잖아 넣었으면 거기 봐야지 저기다 넣었으면 저기로 갔으면 저리 가야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겼다 하하하하하하 다 와있어 아니 안샷 오 뭐지 육 아 서비스 오 오 오 오 오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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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집중 다리 움직여야 돼 더 뭔가 숨는 거 같은 느낌 저쪽으로 해야지 너한테 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하하하 하하하 하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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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수고하십니다 7 17 나이스 10 10 10 10 10 10 점프가 곧칠 곧칠 10 10 10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